그러면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다 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모래시계가 다 끝났을 때 반대로 뒤집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겐 듣기 싫은 말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법칙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가능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다 라디오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